아니, 저는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이분들이 동무대도 너무 멋있겠지만 컷플렉스에 얼마나 멋있겠어요. 콜라보. 가장 기대되는 만남이 있어요? 채원 씨 같은 경우에.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. 그거 뭐 전형적인. 비사발. 비사발. 많이 비사발. 비사발. 우리 영지 씨 같은 경우는? 저는 아크로바티카와 발레. 아바. 아바. 아바, 아바. 저는 약간 이게 어감 애매한데요. 스트릿 댄스와 발레. 노린 거 아니고. 줄인 거예요. 스트릿 댄스와 발레. 스트릿 댄스와 발레. 커플인 사람들이 커플 댄스 쪄지는 너무 아름다운 시너지이지만. 이게 내가 호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커플 댄스를 추면. 어떤 거 같아요. 그것도 보는 입장에서는 애각하지 않을까요? 아무리 멋진 퍼포먼스라고 하지만. 있어요. 약간 온도 댄스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. 다른 그 연기와는 좀 사뭇 다른. 연기는 마주보고 뭐 이렇게 대사를 하고. 대본이 있고 이런데. 그런데 또 애매하게 춤이라는 건 정말 몸으로만 전달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. 그러니까요. 또 퍼포먼스를 위해서는.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. 이렇게. 아 그치. 아 그치. 아 그치.